2019학년도 9월 모의평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 7월에 태풍의 위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연룡량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적도 부근에서는 연룡량이 높고 그 다음에 이로 올라갈수록 고위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연룡량은 태풍이 공급할 수 있는 단위 면적당의 연량이다. 결과적으로 태풍의 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풍은 이렇게 밥이 많은 적도 부근의 열대해상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위로 올라오면서 밥이 없어지니까 점점 소멸을 하게 된다. 세력이 약해져서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기로 갑니다. 12일 0시에 태풍은 했습니다. 12일 0시면 여기네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자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이 구간이네요. 제주도는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반원이요. 자 제주도는 풍향이 위험반원이기 때문에 시계방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시계방대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해양에서 이 태풍에 공급되는 에너지량은 12일이 10일보다 적다 그랬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12일 날짜가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북상을 하게 되고 열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더 적다 맞는 말이 되겠죠. 기역과 드그시 정답이네요.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